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23600원 이요. 20% 23600원에 20%요. 어제 오늘 산 건 아닌 것 같고 어제 사서 뚝 떨어져서 놀랬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이 좋아서요. 이거는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제 빠졌는데 오늘 다시 그대로 올라온다라는 것과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치료 개념성에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꾸역꾸역 올라오지만 안 깨고 올라왔다. 오늘 상승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. 그래서 장기 공략이 아니라 단기로. 단기로 가셔서 시세 주면 한 10% 이상의 수익권 나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더 고민할 필요 없어요. 좀 오르면 시세 한 번 뻥 위로 올려주면요. 만약에 내 일장 또 장세 분위기가 괜찮으면 바이오 쪽이 떨어졌던 부분들 약간 반등 주면서 시장에 약간 순환이 생길 것 같거든요. 얘는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10% 정도 이상의 수익권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. 홀딩 의견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